그리고 올려먹으면 버거 아니야? 맞지, 버거지 5대 갈비 버거 빡 위에 고기는 없고 소스를 instruction 어머? 这是许Pro 아니라? 수프에 찍어서 저 조합은 모르겠는데? 약간 그리미하고 크림 파스타처럼 좀 거소하잖아요 돈가스를 스포에 찍는 것처럼 그 조합이 괜찮을 것 같아요 고기가 적셔졌어 응 너무 맛있어 얘들아 먹어봐 진짜 퐁주네 너무 촉촉해 집어먹으니까 진짜 그 버섯의 풍미를 더 느껴지고 버섯 향이 싹 뗐다 응 진짜 그냥 소스 같다 완전 근데 고기도 너무 뚝뚝하게 만들어주고 맞아 너무 뚝뚝뚝 어머 수향 봐 수향 봐 어머 된다고 된다고 뭐야 뭐야 제대로 된다 얼마 전에 임플란트 했거든요 집어먹으니까 뽑히겠는데? 뽑히겠는데? 크림 박수 한 번 주워야 돼요 박군남 그분께서 놀라시겠는데? 맞아 진짜 놀라시겠어 감자 스타일 쑤다 쑤다 쭉 뜯었어 심류를 진짜요? 심류받았다 어머 진짜요? 상상이다 갈비찌기다 갈비찌기 그러니까 이게 면찌기가 아니라 우대갈비찌기예요 3분의 2가 들어갔어 우와 진짜 제대로 먹는다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멋있어 이렇게 해서 우대갈비 각 1자취씩 클리어 이제 장비 줬어 아 이제 들을 때 됐지 연주회를 한번 해볼까? 고기하게 잘 먹겠습니다 어 진짜 잘 보여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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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보는 거 같아. 웹툰 보는 거 같아. 팔라큐녀만 먹으니까 더 깔끔하네. 너무 맛있어. 지금 굽기가 좀 돼. 우와 이거 불대야? 와우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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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 아미 아미. 어머 아미 뜨거워. 다시? 오 나 야생동물인 줄 알았어. 어머 어머 어머. 아미야 갈비 비싼 거야. 왜 이렇게 싼짓하게 뜯어. 와우. 뜯어먹을 때와 잘라먹을 때 맛이 달라요? 뜯어먹으면 일단 더 크게 먹어지잖아요. 육향이 싹 퍼지 말고. 잘 못 느껴봤어. 그럼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. 잘라서 먹으면 약간. 부정규합. 부정규합. 안 돼. 너무 현실이야 부정규합. 진짜? 저 단무지도 못 잘라요. 뜯어먹을 때 이거 딱 뜯으면서 얘랑 나와의 싸움을 해. 싸우면서 얘도 모르게 나한테 내줘 육즙을 쭉. 그리고 이하죽에 뜯으면서 육즙이 울려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이렇게 있다가 줄자리에서 이긴 것처럼. 아시죠. 이 쾌감 모르죠.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쾌감이 있어. 이 쾌감 모르죠. 이 쾌감 모르죠. 이 쾌감 모르죠. 훌 related 쾌감 모르죠. bere면증 모르죠. 이 쾌감 모르nte 광고. 이리 Personally. celebrati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